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당동에 있는 풍경 다육 도매농장에 창을 찍으러 왔는데요. 와 가을 되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푸릇푸릇한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와 이 아이 입장 끝에 이 라인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레더폴입니다. 이 아이 8,000원이에요. 자 8,000원 이런 아이들 분해 심으면 진짜 예쁘겠어요. 자 8,000원 옆으로 갈게요. 여기는 상니앤니 워아이니 이 아이들 3만원이라고 합니다. 3만원. 와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옆으로 갈게요. 이쪽에 캐라리온 8,000원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직 물이 들었는데 진짜 예쁘죠? 자 이런 아이들 8,000원이고요. 레드벨입니다. 이 아이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옆으로 또 갈게요. 이쪽에 와 이 아이도 새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입장이 아주 얇을 것 같은데 굉장히 통통해요. 와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거 지금 12cm 화분인가요? 와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자 가격 보러 갈게요. 비온세 금 이 아이 4만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이런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아이 비온세 금입니다. 여기에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2두짜리고요. 여기도 2두짜리에요. 이 아이는 콜로라타 아이스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아요. 와 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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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 와 진짜 좋죠? 이 아이가 3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쪽에 있는 아이들 아우 진짜 창경류가 너무너무 많네.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애들 같은데 이름이 다 틀리고 모양과 색감들이 조금씩 다 틀려요. 유아이는 카이에스 피토사 군색입니다. 유아이 2만 5천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2만 5천원 너무 예쁩니다. 하나같이 다 예뻐요. 자 여기 입장 끝에 이렇게 자주색을 띄고 있는 유아이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 2만 5천원 카이스 피토사 군색입니다. 와 예뻐라 예뻐라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매비나 금입니다. 가격이 진짜 예뻐요. 6천원이에요. 매비나 금 6천원 이렇게 자 금기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예쁘죠. 이것 좀 보세요. 자 여기는 아주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매비나 금 유아이들 6천원입니다. 진짜 가격 예쁘죠.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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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여기에 금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 매비나 금입니다. 6천원입니다. 칼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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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리스타 와 여기에 아이시 그린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아이시 그린 자 벨라도나 벨타도나 이 아이들은 4천원에 올려드립니다. 4천원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4천원입니다. 와 이쪽으로 갈게요. 축전입니다. 축전 6천원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진짜 아 너무 예뻐요. 이거 하트 모양이에요. 토끼 귀처럼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이 6천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통통해요. 자 축전 6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입구가 많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구가 됐습니다. 여기는 원당동에 있는 풍경 다육도매농장인데요. 창의 종류들이 진짜 많고요. 대량으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하시면 할인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화방하시는 사장님 분들 환영합니다. 여기에 아모르 파티가 참 예뻐요. 아모르 파티 8천원입니다. 이 아이 아모르 파티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워요. 예쁜 분에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다육이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아모르 파티 한번 구매해서 키우는 건 어떨까요? 가을 되면서 분갈이 철도 돌아오고 해서 예쁜 아이들 구매하셔서 예쁜 분에 분갈이도 하고 또 이 아이들 한번 키워보면 다육이들이 요새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가지 않거든요. 키워볼 만합니다. 진짜 예쁜 아이들이 많고요. 에메날드 금 자 에메날드 금 자 이쪽에 있는 아이는 에메날드 금 이 아이도 8천원이에요. 이런 아이들 8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 레드콘입니다. 4만원인데요. 이렇게 진짜 예쁘죠?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이런 아이들도 4만원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4만원씩 올려드립니다. 레드콘입니다. 멕시코 자이언트 이 아이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이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이거 지금 세수대야 세수대야만 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거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와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완전 대품이에요. 이렇게 22cm 22cm 되는 아이예요. 유아이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아주 초록초록한 아이들 다 입구를 했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돼요. 사이즈는 이렇게 13cm 합니다. 13cm 하는 아이인데 16,000원이래요. 16,000원 여기 여기 입장에 모양이 꼭 스텔라처럼 생겼어요. 모양이 스텔라와 아주 흡사해요. 유아이들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SP라고 쓰여있어요. 와 여기에 초코색으로 물든 아이들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한 대품 정도 돼요. 여기 있는 아이는 네덜란드 레드 에보니 유아이들 24,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그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유아이 하나 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24,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에 있는 유아이는 미누 텅 이라는 아이입니다. 유아이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원 너무 귀여워요. 이런 아이들 다 만원씩 올려드릴게요. 미누 텅 입니다. 여기에 신상 또 데리고 온 아이 아라베스코 아라베스코 유아이 3,000원 이래요. 3,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생긴 심어져 있어요. 유아이 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체리로즈 유아이들은 6,000원 입니다. 6,000원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쁘죠. 귀엽고 앙증 맞아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칸도리스 철화 칸도리스 철화 이렇게 생겼어요. 부채 입니다. 부채 너무 예뻐요. 칸도리스 철화 5,000원 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핑크 스텔라 이 아이들은 만원 입니다. 만원 이두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들 진짜 통통하고 예뻐요. 여름 되고 비가 계속 오고 이래가지고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이 아이들 가을에 금방 빨개질 아이들 인데요. 유아이는 NG 군생 입니다. 가격은 4만원 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얼마나 통통한지 무슨 돌덩이처럼 생겼어요. 여기도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삼두 군생 입니다. 유아이 4만원 이에요. 진짜 건강하죠. 유아이들 4만원 여기에 있는 유아이들도 4만원 에 올려드립니다.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에 좁아서 다니기도 힘들어요. 유아이는 3만원 3만원 입니다. 3만원 이렇게 생겼어요. 치사 통통 하죠. 유아이도 사이즈는 이렇게 8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와 요게 있는 아이는 스텔라타 라는 아이 인데요. 가격은 26,000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아이 새로 데리고 온 아인데 좀 선인장 처럼 생겼어요. 좀 생소 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양 샤이닝 펄 철화 유아이는 6만원 이에요. 6만원 유아이는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유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20cm 이상한 아이입니다. 유아이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저쪽 저쪽으로 또 가볼게요. 와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제이드 스타 군생 7만원 입니다. 자 얼굴은 이렇게 4두 씩 달려 있어요. 자 여기도 4두 여기는 5두 얼굴을 하고 있네요. 자 유아이 7만원 에 올려드리구요. 라즈베리 철화 유아이 5만원 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죠. 여기서부터 이것 좀 봐. 20cm 이상 하는 아이들 인데요. 와 여기 이렇게 동그래요. 꽃 같아요. 꽃 두캐 같이 생겼어요. 풍공자 금 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4만원 에 올려드려요. 자 목지라 굵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튼실 합니다. 목지라 옆으로 안소니 자 안소니 6만원 이에요. 진짜 예쁘죠. 와 여기 요렇게 오 샤시 해요. 아주 뿌옇게 분을 바르고 있는 아이처럼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죠. 와 요거 좀 보세요. 와 진짜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요게 있는 아이들 안소니 대 자 6만원 에 올려드릴게요.